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앞서가지고 하늘에 둥둥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노그래비티 얘기 한마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무중력 아줌마 원지 예의바른 애매한 층간소음은 어떻게들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개월 그리고 30개월 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애기 엄마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저희 위층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내는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이 집에 이사를 온 건 이제 딱 1년이 됐고 사실 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오자마자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아이는 물론이고 저희 둘째 태어나기 전이죠.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만큼 이런 소음을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당연히 이 집으로 이사를 안 왔겠지만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사를 하고 난 뒤에야 윗집 소음이 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웅 하는 그런 믹서기 가는 소리가 아침부터 들리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서 한 번은 윗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뭔 소리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믹서기는 아니고 커피를 내리는 기계 소리더군요. 아마 원두를 가는 그런 건가 봅니다. 아니면 커피 내리는 기계가 원래 소리가 납니까? 제가 안 먹어봐서 몰라요. 여하튼 제가 어머 여기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앞으로 주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자 윗집도 어머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런 입장을 보이길래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적어도 되레화를 내는 그런 그지같은 적반하장 진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층간소음도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만 조금 늦춰졌을 뿐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커피 내리는 웅 소리가 들려요. 아 진짜 짜증나는 게 일단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저희 둘째부터 막 엉엉 울기 시작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막 깨지는 그런 진동을 견뎌야 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윗집 커피 기계 소리 엄청나요. 정말 심하게 울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견딜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윗집에 몇 번 올라갔고요. 아니 그거 좀 안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따졌더니 자기는 무조건 커피를 내려서 마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시간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뭐 더 다른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가 저녁 8시 이후에 퇴근하니까 다음날 마실 커피를 미리 타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요. 그래요. 이게요 아무리 시끄럽고 또 머리가 깨질 것 같아도 어른인 저야 어떻게든 참아볼 수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다르잖아요. 특히 저희 둘째의 경우 커피 내리는 소리만 나면 애가 막 자지러지고 우는데 아 물론 소음이 나는 시간 자체는 되게 짧아요. 하지만 아무리 짧아도 욱 울리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결국엔 타협이 안 돼서 조금은 큰소리가 오갔는데요. 자기는 무조건 주고도 커피를 내려야겠으니 정 못 참겠으면 당신들이 이사를 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 진상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커피뿐만 아니라 발망치도 할 거고 청소기도 하루종일 돌리면서 새벽에도 재탕물 돌릴 거고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음이란 소음은 다 낼 거라며 각오해라. 이런 협박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말처럼 일부러 그러는 건지 평소에는 전혀 없었던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도 들리고 또 의자 같은 거 질질 끄는 소리 있죠. 오만 소리가 밤낮으로 매너 없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청소기 소리도 신경이 별로 안 쓰일 정도로 아주 작게 들렸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대체 뭔 짓거리를 하는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엄청 크게 들리고 있고요. 그래요. 저도 답답하니까 막 찾아봤죠. 여러 커뮤니티 보면 층간소음 복수 방법이라고 하면서 스피커 우퍼 같은 걸 틀어놓는다는 거 이런 거 무수히 많이 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참고 있거든요. 아직 전세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로 스피커 트는 거 이게 정답일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자기가 쓴 제목에도 예의받은 층간소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그지같이 굴었으면 그런 상대방이 소음 예고까지 했을까 싶네. 그리고 뭐? 아줌마 뭐? 상대가 진상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2번 어? 뭐야 이 아줌마 아니 오전 9시에 커피도 못 먹게 하냐? 그럼 너는 뭐 집에서 무중력 상태로 사나 보네? 어? 방이랑 거실에서 둥둥 떠다니나? 댓글 그러게요. 아니 새벽 5시에 마시는 것도 아니고 또 발망치도 망치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 9시에 커피 좀 마시겠다는데 이게 뭔 진상이야? 하... 3번 저기요 아침 9시에 커피 머신도 적응이 안 된다면 쓴이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아줌마 아이들 지금이야 뭐 한두 살 어리지만 몇 년 뒤 애들이 청간수업 유발할 거 생각 안 해보세요? 물론 늦은 밤에 이런 소리가 났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난리를 쳐야겠죠. 아 그래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니가 옳아요. 이해해요. 꺼져. 4번 저기요 쓴이가 애 둘 키우면서 힘든 건 알겠는데 남의 집 커피도 못 내리게 하는 거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닝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일부러 기계까지 사뒀는데 그거 내릴 때마다 아랫집에서 올라와가지고 애가 깬다. 조용히 해라. 우리 애 운다. 머리 깨지겠다. 이딴 소리 해대면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뭐?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이사를 안 왔을 거라고? 어머나 이 옆에 내가 다른 곳을 아예 한 번도 안 가봤나 보네 저기요 님아 내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앞으로 너 조심하세요. 지금 님이 하는 그거 언젠가는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애들이 크면서 소리도 안 내고 뛰지도 않고 그럴 것 같죠? 윗집 커피 내리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정도면 님 애들이 노는 소리 우는 소리 아랫집에선 지진으로 들릴 겁니다. 알았나요? 됐으니 쓰니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니 왜 가해자는 진상을 계속 뿌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는 바들바들 언제까지 참나요? 살이 나는 이유를 정말 몰라요? 2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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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숨쉬는 것만 봐도 이산화탄소 내뿜는다고 개 난리칠 인간의 이야기 또 있구만? 5번 저기요 아주매미 고작 30초도 안 되는 소리에 뚝배기가 깨질 정도의 통증이 온다고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당장 병원에 가서 뇌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농담 아니고 암 같은 거 종양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다니까 병원 가봐요. 6번 뭐? 고작 커피 머신 소리로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다고? 적당히 좀 합시다. 그거 길어봤자 20초 30초 웅 하는 건데 어? 20분 30분도 아니고 30초야 근데 그걸 못 참아? 그리고 뭐야 윗집 커피 내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드네 그리고 평소에 애 우는 소리는 어떻게 견뎌요? 어? 그것도 못 참으면서 7번 그것도 길어봐야 30초야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님 애들 뛰는 소리에 아래층은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8번 어? 스피커? 아니 커피 머신 소리에 애들이 운다면서 그런데 스피커는 어떻게 틀겠다는 거야 이거? 말이 아띠가 맞냐? 여하튼 아줌마 그 정도로 민감하면 이사를 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고요 아파트 같은데 살지 마세요 산으로 들어가라고 산으로 10번 와따 이건 또 뭐냐 진짜 별개 다 알지네 거기다 무슨 커피숍도 아니고 하루 딱 한 번인데 그 소리에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머리가 깨진다고 제발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라 이 진상 아줌마야 저 기계 소리에 애가 울면 그래 니 애 우는 소리 아마도 저 멀리 북한까지 들리지 않을까? 니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우리나라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민족에게 그지같은 민폐는 이제 그만 끼치고 자이언인들처럼 어디 산속 오지나 찾아서 들어가라고 빨리 가라 나오지마 11번 어? 평소에 청소기 소리도 거의 안 들렸다는 걸 보면 윗집이 평소 소음 안 내리고 배려를 오지게 했다는 거네 근데 되레 역적반하장으로 아침 9시에 커피도 편히 못 먹게 만들고 맨날 찾아가서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복이 들어오는 거지 아줌마 애 우는 거 뭐 어쩌라고 아니 옆집은 뭔 죄야? 12번 윗집은 커피를 깔았고 이어서는 뇌를 갈았네 이거네 이게 정답이네 아니 그래 뭐 한 20분 정도 그러면 그러겠다 하겠는데 그 잠깐 야 그 소리가 그리 큽니까? 제가 커피 그런 걸 안 내려봐가지고 모릅니다 소리가 큰지 아무튼 뭐 그래요 늘 얘기하죠 이런 분하고는 얘기할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보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괜찮아요 안녕